대표님 안녕하세요. 여기 지역이 어디 됩니까?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면 여기 낙동강하고 가깝습니까? 낙동강하고 지금 여기에 재배상에 딸기 요거는 언제 심었습니까? 어제와 오늘 이틀 심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 10월 2일하고 오늘 3일에 심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태풍 영향권으로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오라까라 내리랑 말라 했는데 이 천장이 상당히 어둡거든요. 지금 요기 그 하우스가 폭이 몇 m입니까? 상당히 넓은데 8m60m 넓이가 8m60m 그러면 이게 재배상이 요기 중간에 파이프가 두 개 있는데 이거는 육류용 육류 딸기 육묘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미모를 여기에 키워서 바깥에는 육류를 재배하겠다. 육류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딸기는 육류를 다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베드에 딸기를 심었다. 네. 그럼 이거는 간격은 몇 cm 정도 심었습니까? 7cm 한 폭이 심다고요. 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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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딸기 모종이 상당히 키가 크고 좀 우람한데 이거 그 한데 이거는 최근에 뽑아서 심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육류를 생산할 때부터 좋았습니다. 응 건강했다. 예. 이게 이제 심어서 이제 사름을 해야 되냐 사름 뿌리를 내리고 그럼 사름을 한다는 조건은 요 잎에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요 잎에서 요 잎에 뿌리를 내린다면 이 잎 자체는 우리가 그 그 영양소가 뿌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요 잎에 있는 영양소가 내려가서 뿌리를 만들고 영양이 돌아와서 제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가진 영양소가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양소를 사용하는 걸 우리는 공급을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영양을 줘서 얘를 뿌리 내리게 만들고 얘를 살려놔야 되는데 대다수는 어 이제 하우스 딸기를 신고 끔 끔하게 해가지고 맹물을 뿌려보면 굶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굶어서 예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황금 홀론구에서는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에 설탕을 혼입해서 쓰라 그러죠. 예 물 500에 골드 그린 1.5L에 설탕 3kg 그리고 낮에 물을 자주 자주 뿌려줘라 시들게 않게 그리고 어 또 물을 자주 일주일간은 하루에 한 번씩 염매시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뿌리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작물이 좀 그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육모 이식했던 게 그거는 우리가 물을 하루에 한두 번 뿌려주고 영양제를 한 3일에 한번씩 뿌려도 되나 이식한 거는 지가 말라 죽는 거 밖에 없어요. 환경이 안 좋으면 실내가 건조하고 섭이 없으면 말라 죽는 거 밖에 없어. 그러면 요 전체가 말라서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고 요 잎이 마르면 그렇지 않고 어 우리가 맹물을 자주 뿌려서 이제 굶어서 죽을 수 있어. 그럼 굶어서 죽으면 안에 쏙고경이 살아있어요. 쏙쏙고경이 조그많게 완전히 작아져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정식했을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연면십이다. 연면십이 그 잎에서 먹은 걸 뿌리로 내려야지 뿌리에서 영양을 가져와서 얘는 사름이 안 된다는 거죠. 발근은 잎에 있는 영양수가 내려가야 발근이 되는 거지 뿌리가 먼저 내려가 올라오지는 않아요. 뿌리가 뿌리가 먹는 거는 수분은 잔뿌리가 없어도 흡수를 합니다. 그 잔뿌리는 영양을 흡수하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몸살을 하고 딸기를 심어서 상부가 시들어서 실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육료 과정에서 우리가 그 위양병 짱잎 짱모 그 병에 들어서 실패하는 경우 두 종류 그죠. 정식했을 때 정식했을 때 실패하는 주원인은 요 이파리가 물방울 맺어서 요런 요런 물방울 지금 요기 다 있는 물방울 요 물방울이 맺어서 요 놈이 타고 들어가면 요 놈 죽어요. 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요 놈이 요렇게 들어가면 죽는데 아침마다 물을 뿌리 요걸 싣으면 괜찮은데 요 놈이 딸기를 심어 가지고 통통하게 크면 요기 가보면 아침에 가면 이슬 방울이 동글동글 여백이 맺어요. 일액 그러면 요 놈 조금 커가 요 정도 되면 일액이 잘 맺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맺으면 쏘르르 타고 가면 잘 죽어요. 근데 모중상에서 잘못된 거는 시들 뭐들하게 죽고 어 그 내가 심어서 잘못된 건 갑자기 팩 죽어버려요. 갑자기 예 죽는 모습이 달라요. 죽는 모습이 어 죽는 모습이 어 모중상에 잘못된 거는 어 한쪽 잎이 올라올 때 에 잎이 삐뚤어진 게 올라요. 짱잎 짱모 그러죠. 예 그거는 병이 들어가지고 늦게 죽어 그거는 일부 맺게 안 돼요. 그러나 양이 많이 죽는 거는 거의 대다수 여백이 맺어서 죽는데 이 여백을 아침마다 맹물을 뿌리니까 씻어야만 안 죽어요. 이 씻값을 올려서 여백이 안 맺으면 괜찮은데 여백이 맺으면 죽는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정식하고 맹물을 줬죠. 예 맹물을 주니까 수분은 바닥에 찍으니까 99에 99.9에 이 씨가 0.44 그럼 얘는 내일 아침 되면 충분히 여백을 맺어요. 여백을 안 맺게 만드는 방법은 연맹 시비에 더 자주 해 주거나 설탕 농도를 올려야 돼요. 그럼 요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늘어나면 뿌리에 우선 저녁에 기공을 닫은 상태에서 뿌리에서 가져온 양수분이 여기에서 먹어내고 입 두께가 얇아서 노리끼리 하면 저녁에 기공을 닫고 가져온 양수를 뱉어내버리죠. 못 먹고 그래서 지금 광합성을 한다고 해서 얘가 영양을 축적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양을 줘서 연맹 시비 해서 영양을 만들어서 내려가야 되지 얘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뿌리 내릴 거다. 그건 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연맹 시비에서 잎의 힘을 길러서 그 힘이 뿌리로 전달돼서 쇠순이 올라와야 되는데 쇠순이 올라오는 순간에 무조건 병을 하게 돼 있다. 100% 그 병은 약으로 못 잡는다. 토양이나 이 대기 중에 워낙 많은 그 균이기 때문에 썩은병 부패병 흑색균역병 이런 병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균은 여백을 먹지 않으면 휴면상도로 있다는 거죠. 비동작균 동작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쓰이는 온도 온도 그 다음에 요거는 바닥이 수분이지만 대기 중에 습도 그 다음에 병원체 병원이 여기 갖다 놔도 이 균은 안 움직여요. 그러나 요 이파리 테두리에 일액이 맺어가지고 마르고 마르고 말라있으면 그 균이 생기는게 잿빛곰팡이 생기죠. 그러면 봄에도 병이 생기는게 잿빛곰팡이 잿빛곰팡이 그러나 이 딸기가 더 커가지고 물방울이 바깥으로 떨어지면 얘가 안 죽어요. 어릴 때 조금 커 올라올 때 요 때 다 죽어요. 출소성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죽는 주원인은 여백이다. 여백 물방울 씻어내야 된다. 여백이 안 맺을라카면 요 잔량이 이씨가 얼마가 돼야 되냐 1.2가 넘어가야 돼. 그러나 지금 심어가 1.2로 올리면 이 딸기가 키가 안 커요. 웃자람을 만들어요. 지금은 웃자람을 만들라카면 요 이씨값이 수분은 35에서 45%가 제일 좋고 요 이씨값은 얼마나 만들어야 되느냐 이씨값은 0.6에서 1.0 이하 0.6에서 0.8 0.9 1.0 이하를 만들면 얘가 웃자람이 일어나서 잎은 얇으면서 많이 성장이 돼 있어요. 저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크죠. 웃자람을 일으켜야만 일화방 대관을 따는데 웃자람을 일으켜서 내가 키울만큼 키우고 난 다음에는 이씨값을 올려야 돼요. 잔량실을 얼마까지 올려야 되냐 지금 현재 차강을 이렇게 했다면 2.3까지 올릴 수 있어. 시기는 그러면 온도 계절에 이씨값이 필요한다. 계절에 지금 입장을 봤을 때 많이 웃자람을 했다가 보면 웃자람을 우리 키워가지고 잎이 내가 클 만큼 크고 난 다음에는 그때서 이씨값을 올려가지고 안정화를 시켜라. 이씨값 올려라. 그전에는 키워라. 웃자람을 일으켜 키워라. 그때는 잎하고 뿌리가 먹을 때는 웃자람을 일으켜도 되는데 웃자람을 일으키면 동반되는 게 죽는 병이 와요. 그리고 아침마다 물을 뿌려서 여백만 씻어주면 병이 없다. 그걸 매일 하니까 그렇죠. 매일 물 뿌리죠. 예. 맹물 시비는 내일부터는 매일 뿌려야 돼. 이것도 오늘 정식 끝났으니까. 매일 두 번 세 번 뿌립니다. 맹물을 뿌려서 아침에 뿌리는 게 더 중요해요. 더 더욱. 아침 일찍 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 아침 일찍 뿌려서 여백을 씻거라. 여기 물방울 몇 층가. 네. 그걸 씻어주면 병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입니다. 살균제가 필요 없다. 살균제 뿌린다고 해서 효과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다. 겨울에 우리가 봄 되면 우리가 잿빛 곰팡이 많이 오죠. 예. 그때 물을 더 뿌려야 돼. 한낮에 물을 뿌려서 씻어버리면 여백을 씻어버리면 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되면 더 물을 안 뿌리겠죠. 물이 많다고. 그럼 한작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맹물을 뿌려야 돼.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뿌려야 병이 없다. 살균이 균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꽃 곰팡이라든지 잿빛 곰팡이라든지 시드름병이라든지 위양병 짱잎 짱모 육묘 키울 때도 아침마다 맹물을 뿌리면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흰가루는 흰가루는 비롤을 드죠. 흰가루 안 생긴다. 이 식값은 올해 제가 육묘를 하면서 빨리 이걸 갖다가 캐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잘 몰랐어. 그렇죠. 우리가 실수를 하면 육묘에 우리가 시드름병이 생기고 짱잎 짱모가 생긴 주원인은 여백이다. 여백이 타고 내려가서 그때 영향이 워낙 없으니까 여기 타고 가다가 여기 줄기에 맞으면 줄기 탄지라 그러죠. 아니에요 그것도. 까맣게 썼거든요. 그 놈은 한 번 들면 이 딸기 포기가 다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 그럼 이 줄기에 들은 건 잘라버리면 괜찮은데 이 관부에 들어간 거는 딸기가 죽어야 끝이나 관부가 녹아버져요. 그렇죠. 간부가 썰썰썰 녹아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균이 한 번 더 가면 안 없어져요. 그런데 없애는 방법은 맹물과 시크면 딸기병 하나도 없다. 딸기병은 비동작균이다. 지 스스로 균이 뚫고 되가진 않는다. 여백을 먹고 활성화 될 뿐이다. 잿빛 곰팡이 시드름병 유양병 짱잎 짱모 썩은병 불폐병 다 그런거래요. 흑색 썩은병 종류가 동작균과 비동작균 탄저병은 하우스에서는 생길 수가 없어요. 기합 차이가 안 맞으니까 밖에서 탄저병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기합이 안 맞으면 못 들어와요. 하우스에는 육모에서는 딸기에 탄저병이 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균 자체가 탄저병이라 클 이유가 없다. 탄저병이라 기합 차이 때문에 탄저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건조하고 아무리 장마 지어도 안에는 건조하거든. 그러면 균이 날라 들어올 수가 없어요. 포자가 포자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럼 딸기 육모 키울 때 살충제만 쓰면 되지 살균제는 쓸 필요가 없다. 그럼 딸기 농사 지금 심어서 내년 봄까지 농사 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딸기에 살충제만 써야지 살균제 필요 없다. 딸기에 살균제를 쓰는 사람은 무식하고도 무식하다 전혀 필요 없는 약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살균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안 오고 접힌 적은 없잖아요. 안 접히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죠. 그런데 맹물을 하루에 한 번씩 뿌리면 병은 없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웃자름을 이렇게 해야 된다. 첫째도 둘째도 시들게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에 좀 훈훈하게 해줘요. 꽃눈이 분화가 됐다고 봐야죠. 온도가 낮으니까. 훈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맹물 시비 자주 해주고 그 다음에 연맹 시비에서 빨리 뿌리를 뻗쳐야 된다. 뿌리를 그리고 얘는 오늘 심었기 때문에 좋은 창고에 있던 딸기기 때문에 얘는 꽃눈 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불확실하다. 9월 5일날 체험해가지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9월 5일날 체험했다면 얘는 그런 것 같으면 얘는 그린의 칼라 살포할 때 염화가리를 3kg로 같이 혼영해 쓰라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이 하우스는 차광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삶을 수가 없어요. 고온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이 하우스 다 덮어놔도 50도 안 올라가. 안 올라갑니다. 네. 50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하우스에서는 얘를 고온 장애를 줘서 꽃눈 분화하기는 안 된다는 거죠. 고온 장애를 줘서. 그러면 우리는 일부 고온도 주지만은 연면 시비에서 염화 가리로써 생식을 부여시키라. 가리를 많이 쓰라는 거죠. 가리를 물 500에 3kg 정도를 계속 써주라. 용량은 좀 높일 수는 없습니까? 높이도 괜찮아요. 약간 빠실빠실 말라도 괜찮아요. 약간 마르는 것도 더 꽃눈 분화 잘 되겠죠. 하여튼 여기 반쯤 죽으려고 할 정도로 나빠야만이 꽃눈 분화 확실히 잘 돼요. 근데 쌍대는 올라와도 그거는 장애는 없어요. 근데 삶아야 쌍대가 올라오지 얘가 가리 성분이 많다고 해서 쌍대에 올라오지니 잘 안 해요. 꽃대가 두 개 세 개 올라오는 거 그거는 생장점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리를 늘리는 것은 생식 기능에서 꽃눈 분화 하나 고온 장애를 줘야만이 꽃대가 두 개씩 올라오겠죠. 고런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딸기 농사가 모중농사 그 다음에 정식에서 농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딸기 재배 농가들이 이렇게 정식을 하고 나면 육노가 죽었다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 분쟁은 시들머들에 한두 폭이 죽는 거는 육노상에서 온 거는 몇 폭이 안 돼요. 그거는 짱잎 짱모는 몇 폭이 안 돼. 그거는 거의 다 다 인정하는데 많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죽어버리는 거는 우리가 작은 뿌리 파리가 날라온 주 원인이 얘가 여백을 맺어서 뿌리를 타고 가서 요 관부가 부패병에서 썩을 때 콩콩한 냄새가 나면 그때 여기다가 작은 뿌리 파리가 알을 까요. 그건 후자락. 병이 먼저 들었다는 거죠. 건강한 데는 작은 뿌리 파리가 이런 데 안 달드는 거 알고 있죠. 네. 우리도 작은 뿌리 파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축사가 많아서. 그런데 뿌리 파리가 많이 있어도 그 파리가 있어도 그게 건강한 데는 못 먹어요.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서 어느 어른이 빅 카드를 쓰신다고 하더라고. 빅 카드를 쓰면 파리가 잘 죽습니다. 종료할 때 네. 계속 빅 카드 썼더만은 파리암을 안 보입니다. 네. 그 작은 뿌리 파리가 건강한 데는 못 달라들어요. 썩어야 먹을 게 있어요. 그 이빨이 없기 때문에 이빨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부패된 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거 잘 못 먹어요. 딸기 농사 잘 된 집에 가보면 그 이 저 옛날 이런 건강한 모들은 못 먹어요. 그러면 덜에 있는 풀도끼가 다 먹어야 돼. 딸기만 먹는 게 아니고 뿌리가 부패할 때 먹는 게 마늘에서 고자리 파리 그것도 약 안치어도 된다. 마늘 심을 때 눕히고 심거나 그러면 여백이 타고 뿌리를 못 가거든요. 마늘을 눕히고 심으면 여백이 뿌리를 못 가요. 이게 담배 곰팡대처럼 요렇게 올라오니까 꼬부당하게 올라오니까 딸기는 이미 얘는 줄기로 항상 물이 타고 뿌리를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맹물을 매일 씻어서 병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 겨울에 제일 문제가 뭐든가요? 티번이라고 그러죠? 네. 티번. 이름을 바꿔야 된다. 티번이라는 거는 타 중다는 건데 티번 그러면 칼슘 결핍 그러죠? 예. 그거 다 뻥이 돼. 그거는 잎이 요 큰 잎이 그 섭이 부족해서 섭이 부족해서 기공 탈수가 됐다는 거죠. 그 말은 직사강선에 의해서 얘가 어 자기 숨구멍 기공이 건조 탈수가 됐다. 건조 탈수 그러면 건조 탈수가 된 이파리들은 대사작용을 대사작용을 멈춰버린다. 그럼 얘가 먹지도 않고 영영 생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는 굶어 죽고 쉐이피 다 먹고 고실로 타 죽겠죠. 이거 타 죽는 이름이 티번이야. 영어로. 그러면 기공 탈수에 의한 대사작용을 큰 이파리가 안 하기 때문에 작은 이파리가 비를 다 먹고 타서 죽는다. 이건 칼슘 결피하고 무관한 일이에요. 그 티번이 왔다 그러면 작은 잔뿌리가 굶어 죽어버려. 얘가 일을 안 하니까 퍼렇게 살아있어도 일을 안 해요. 그럼 잔뿌리가 굶어 죽고 나면 어떻게 돼? 굵은 뿌리가 영양을 그냥 먹으면 베드 밑에 꼼꼼한 부패된 그 물기를 빨아먹고 딸기가서 꼼꼼한 냄새가 나죠. 쿵꼼한 냄새. 딸기가 쿵꼼하게 냄새나는 그런 거 아시죠? 쿵꼼하게 냄새 난다. 그거는 기공 탈수다. 기공 탈수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지금 우리 위에 저 하우스에 그 차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일 밖에 35% 100만 35% 저 흰색 차강망 그 다음에 안에 이거 이불 같은 거 이거 사원서 담요 사원서 담요 이거는 고정입니까? 빗겼다가 넣었다 합니까? 또 올라가면 중간에 다 많아 버려 아 중간에 햇볕이 부족할 때 올릴 수 있다. 거리날은 그럼 밖에 있는 거는 어 눈오목 어쩌려고 그 벗겨야 되는데 여기는 깨면 눈이 잘 안 오니까 아 눈이 오다 빨리 녹고 예 많이 안 오니까 자꾸 밖에 안 해 2판 4판이다 그거는 많이 온 다음에 벗겨야지 많이 온다 그러면 예 사철 쳐버렸다 사철 떼버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바깥에 에 차강망을 이거는 이제 그 흰색 차강망을 썼는데 이 산란강이 되죠? 예 산란강이 그래서 직사강선에 의한 어 큰 이파리에 에 그 기공탈수를 막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리고 차강을 해주면 실내섭이 35% 정도 잡아주면 실내섭이 10% 이상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와서 그 이불 요구 올리고 그럼 온도 열을 가두고 환기시키고 열 가두고 그럼 온도가 올라가서 에 더워지면 우리는 이불을 다시 덮어가 열을 더 내려야 돼 환기를 최대한 줄여야 돼 음 실내섭하고 그러면 어 빛이 부족해지면 얘네들이 웃자람이 생겨요 그럼 이식각 올려주면 돼 겨울에 이제 정상적으로 얘가 꽃이 피고 할 땐 같으면 공급은 이시를 약 3점대 이상을 줘야 돼 그 잔량 이시가 2.5 2점대 이상을 유지해야만이 아주 다소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티번을 막아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거였다 잎에 직사강선이 안 맞도록 어 35% 차강 그런데 동서방향에는 35% 남북방향에는 약 45%에서 50% 낮다 동서입니다 동서는 35% 차강이 낮고 동서방향은 어 일조량이 좀 부족하거든요 남북방향은 일조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차강을 해줘야 된다 차강의 목적은 우리가 티번은 환기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때 오는 거죠 네 그럼 딸기피스 할 때 오는다는 거죠 그것도 유튜브 방송으로 대표님 말씀하신 걸 우리 배웠지 물론 몰랐습니다 참 그래 오는 것도 몰랐고 연례적으로 행사 트위프는 오죠 네 옵니다 그럼 칼슘 재칩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시죠 네 효과 칼슘 열피비 아닌데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용어 선정을 잘못하면 우리나라에는 국가적인 손실이 많은 거죠 하여튼 어 지금 현 상황에서 조금 변화를 더 준다면 어 경제적 손실을 막아내고 다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항시 측정해가지고 잘량시를 측정해라 예 그래서 매일 하는 그게 자산이다 이식값을 낮게 가져가라 지금보다도 더 올려야 되겠죠 그럼 관주를 여기에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오늘을 치면 내일부터 이식값을 얼마를 주는게 적절합니까 어 지금 우짜라면 지금 한 1.0 정도로 먹이면 지가 조금 먹고 낮아질 겁니다 근데 어 지금 여기에 기존 들어있는 상토 이식값인데 이 상토가 올해 처음 만든 겁니까 쓰던 겁니까 원래 세로였습니다 세로였으면 이게 질소분이 아니고 그 코코피트에 뭐 염분이나 다른 겁니다 아 우리가 원수가 지하수 원수가 0.3이 나와요 0.3이 나와요 네 그러면 그런 다른 성분이지 질소분이 딸기가 먹어야 될 밥은 아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쪽 홍인은 네 잎새가 우짜라면 하면서 놀짱하게 색깔 노래 그래서 1.0으로 계속 가거든요 잔량시가 예 그래서 이제 꽃눈 분화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시를 높이시지 못하겠어 네 조금 더 가면 됩니다 1.0이면 우짜랍입니다 더 우짜랍 해야 된다 1화방에서 더 우짜랍 해야 되는데 잎이 클 만큼 켜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시값을 올려야 된다 염화가리 이틀에 계속 살포하니까 네 잎새가 요 연맥 힘줄이 노래지죠? 힘줄이 천천히 노래 노래 그러면 꽃눈 분화가 곧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분화 검사를 해준다면 어디 가서 한번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염화가리 안 써도 되거든요 그리고 1화방이 약간 1,2개 출레달 때까지 이제 띄엄띄엄 염화가리 써주면 셀랍 2화방이 빨라지겠죠 예 그리고 1화방 2화방에서 우리는 거의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어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여튼 어 지금 딸기가 이제 정식해서 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자란다면 어 이런 딸기를 심었을 때 농업인들 간의 분쟁 그 분쟁은 우리가 육묘를 줬을 때 그 열을 보름 안에 에 열을 안에 죽을 놈을 가요 우리 집에서 병이 들었다면 뭐 늦어도 보름 안 죽고 그 이외에 죽는 거는 여기 새순이 나서 여백에서 죽기 때문에 그거는 농가에서 요 여백을 안 씻어서 일어난 일이다 육로를 공급한 농가와는 무관하다 그 그 기술이 개발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나라 농업의 기술이 오늘 오전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좀 죽는데 이제 어떻게 죽든 하니까 탄저균이 탄저균 같으면 광부에 새카맨 점으로 구사하는데 그런데 시드럼병이 죽는 건 그냥 폭삭 죽어 보여 그래서 자기몰로는 입새가 말라 들어가더라 코로나에서 그렇게 보니까 백이 떨어지는 거 그렇죠 여백이 떨어지는 거 여백이 떨어지는 거는 그냥 폭삭 죽어 보여 죽는 모습이 자기가 볼 때 역병 탄저균이 아닌데 죽는다 그렇죠 그거는 여백에서 죽는 거라 이파리 크기가 한 요정도 되면 죽어요 그럼 미리 심으면 요만이 컸다는 거죠 요것도 죽을 수 있어요 요정도 커도 그럼 우리가 그 뭐 500원짜리 동전 한 두 개 세 개만큼은 크면 죽는다는 거죠 그건 그 중간에 여백이 맺어서 계속 누적이 됐다 그 비료가 많아가지고 여백이 안 맺으면 또 괜찮겠죠 그러나 그거를 비료를 그만큼 주는 사람 없다는 거죠 이 식값을 1.23을 맞추려면 2.5은 넘어야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웃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웃자라지 않으려고 그러면 더 많이 올려야 돼 2.2 이상까지 올려야 돼 잔량이시를 그럼 추위가 오기 전에는 최고 이신값이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음 저 공급원 이신일은 한 3.5까지 주면 2.2 정도 나오겠지만 3.5까지 줘도 괜찮아요 그럼 잔량시가 겨울에는 한 2.7까지 가려면 4.0을 줘야 돼요 양액기가 말을 안 들을 텐데 네 양액기에 우리가 A통 B통 C통 D통에다가 질산 암모늄을 한 포나 얼마나 더 이어서 이신값을 더 높여라 A통 B통에 양액 비료를 곱을 타버렸거든요 네 곱을 타니까 1.8이 뜨더라고 네 이신가 그러면 세곱 사뿌면 돼 네 더 타서 기계를 튀게 만들어서 우리가 오자 편차를 맞춰서 여기 현장에서 맞추라는 거죠 혼합된 것 이신이나 편차를 맞추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한다면 정확하다 그리고 이게 물을 많이 준다고 큰 덕은 없어요 수분만 맞으면 되니까 오늘 신고하면 약한 물 줬습니다 네 그거 주고 나면 내일 안 줘도 아무 관계 없어요 물 준다고 먹는 거야 99원 나오니까 여기에 여기에 수분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얘를 관리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 물 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 주는 건 여기다 물을 더 주면 수분이 35, 45%면 유지만 되면 되지 얘를 관리해야 되는 거지 얘를 준다고 해서 효과는 없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여기 이식간만 맞고 함수량만 맞으면 되지 다른 원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맹물식에 했는 거죠 그렇죠 딸기 시드름병은 그냥 폭삭 죽어버려요 그거는 흔적이 없어요 육무상에서 가서 병이 된 것들은 이래 잎을 제끼면 뿌려지기도 하거든요 잎을 제끼면 여기서 중간에 줄기에 들어서면 그리고 관부를 칼로 깎으면 표가 나는데 시드름병 죽는 건 뿌리가 여기 노출된 부위까지 여백이 내려가서 균이 활성화 돼서 죽기 때문에 그건 흔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백이 맺어서 그렇다 그거는 우리가 딸기 재배력의 교육을 또 더 달리 달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우리 일반 농가들이 농민들이 좀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처리할겠는데 일단 내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거부를 하거든 이해를 못해 그렇죠 맹물을 뿌리면 병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물로 씻어 버리면 그리고 하우스 안에는 탄저병이 없다 그럼 탄저병하고 녹병하고 우리가 시드름병 부패병 흑색성은병 이런 맥까지 안 되겠죠 균이 계피 곰팡이 그래서 탄저병이 없고 녹병이 없다면 그 외병들은 하우스 안에 있는 병들은 물로 씻으면 없다 겨울에도 낮에 맹물 한 번씩 꼭 뿌려라 점심시간에 그래서 여백을 잎을 씻어줘라 세척을 씻어줘라 그러면 병이 없다는 거죠 물을 뿌린 만큼 티편도 줄어들고 기공탈수도 줄어들고 병이 없다 자장기실을 충분하게 유지해도 티펀은 올 수 있네 백이 놓으면 어 그거하고는 무관해 기공탈수하고는 실내섭하고 직사강선하고 관계있고 이파리에 여기에 햇빛이 마다쳐서 온도가 올라가서 숨을 핥닥핥닥 써서 숨구멍이 건조됐다는 거죠 그건 별개예요 이 씨를 많이 줬다고 해서 티펀이 오는 거는 많이 올 수는 있으나 여기 기공탈수 했을 때 비로를 많이 먹으면 여기 더 새까맣게 많이 타지 올 수는 있으나 그거하고는 무관해 6미로 하면서 이렇게 1.8에 올려봤는데 네 아예 이슬이 안 맺어 그렇죠 이 잔량이 씨가 1.8이 가야만이 육모가 건강에 좋은게 만들어져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 1.8이 잔량이 될라 하면 어미모에 1.3을 먹거든요 그러면 2.3 2.3 3.3 정도로 공급해야 될 거에요 3점이 이런 점이 네 3점 대 이상이 공급되어야만이 잔량이 씨가 어미모에 1.8 정도 되죠 3점 대 이상을 줘야만이 그래서 항시 공급은 이 씨가 중요한게 아니고 잔량이 씨를 체크해라 네 그리고 팁번이 왔을 때는 기공탈수가 되었을 때는 큰 이파리가 일어나는게 때문에 잔뿌리가 일어나는게 때문에 이 씨가 갑자기 탁 올라가피요 대표님 겨울에 말합니다 네 환기를 갖다가 북쪽으로 열때 네 그러면 15도 정도에서 열어라 북쪽으로 네 그러면 한번 열었다 해가지고 계속 가야 되네 그것마저도 실내섭이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돼있으면 그것도 의미없어요 의미없어 직사광선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35도 올라간다고 해서 장애가 없거든요 환기를 시킬 필요 없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환기를 안 해야만이 실내섭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열해 나니까 자연적으로 습득에 오면 한 60% 65% 가 그렇죠 네 올라갑니다 차광을 해주면 실내섭이 10%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35%만 지우면 그러면 우리가 30% 될 때 45%가 되면 기공탈수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하여튼 올해 이미 시작됐으니까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